안녕하세요. 저는 영동 레인보우 힐링센터 관광안내를 맡은 관광안내사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힐링센터는 바람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바람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곳 지하 1층 바람길을 따라서 온 지하 1층에서부터 안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힐링센터에는 중정이 있습니다. 중정을 중심으로 힐링하는 곳이 각 가장자리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가 지하공간인데도 해가 다 지하공간인데도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햇빛을 또 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바람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 중정고 그리고 건물 올라갈 때마다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 마련된 힐링공간으로는 조교 스파 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서 수건으로 발을 가볍게 씻으시고 본인에게 맞는 개인 공간에서 조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라이트 볼이 있어서 항균작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발에 좋은 성분과 함께 조교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물주염을 지나서 쭉 위로 올라오다 보시면 카페테리아가 있는데요. 카페테리아에서 시원한 음료수나 따뜻한 음료수 드실 수 있고 간편식도 함께 주문해서 이곳 공간에서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이곳 어린이 뮤지엄은 영동에는 어린이의 웃음과 함께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영동에 유명한 과일인 복숭아를 컨셉으로 한 피치 풀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힐링 뮤지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거인의 피자는 아이들의 여러가지 다양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어른들이 관찰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M층은 개인 힐링 공간이라고 해서요. 일라이트 바닥재가 깔려있는 공간 그리고 참숫방, 편백방 그리고 구름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개인이 머물러 가면서 힐링하고 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숫방과 편백방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간이고요. 구름방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고 쾌적한 공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야외 풍경도 바라보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공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공간에 있는 공간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공간에 있는 공간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곳 2층에 오시면 릴렉스 룸이라고 있는데요. 영동에는 최대 규모의 일라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라이트는 항균작용과 중금속 중화작용 그리고 여러가지 원적외선 방출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라이트를 이용해서 매트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온열찜질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로 1,000원에 40분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하시면 카드 결제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결제하시면 여기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온도의 설정을 오른 버튼과 내린 버튼을 활용해서 설정하시고 누우시면 40분 정도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빛의 정원은 현대미술 작가인 리경 작가가 영동에 머물면서 영동의 하늘과 바람 그리고 산을 표현한 미디어 설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빛의 정원은 총 3개의 빛으로 3개의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옐로우 같은 경우는 영동의 대지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은 그레이를 표현한 방이고요. 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계단은 영동에 부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계단도 영동의 바람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한 역시 아주 좋은 포토존존으로 인기가 많은 방입니다. 빛의 정원에서 마지막 방인 이곳은 블루와 그린의 방인데요. 이쪽에 모서리진 이 부분이 영동의 산, 맑은 물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기대어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멋스럽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 명상의 연못에서는 벤치에 앉으셔서 바깥에 보이는 풍경을 보시면서 개인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 힐링정원은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영동의 빛을 마음껏 받아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난관과 기둥의 사이가 있는데요. 그건 서로 다른 물성을 존중해준다는 의미로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 힐링정원은 영동의 바람과 자연을 느끼시면서 썬베드에 누워서 개인 힐링하시는 공간으로서요. 지금 현재 성인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명상 프로그램은 와인명상하고 그리고 먹기명상이 지금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람계단이 옥상과 연결되어 있어서 옥상으로 가는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힐링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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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옥상정원에 오시면 힐링복합예술단지를 다 조명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하늘계단을 올라가셔서 멋진 사진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영동 힐링센터로 놀러오세요.